예전에는 시의 김혜정 낭송 박영애 햇빛이 강하게 떨어져 내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몰랐던 행복이었군요. 창가에 어리는 내 모습에 조금은 쓸쓸함이 묻어나지만 뭐, 그래도 괜찮아요. 가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럴 거예요. 가을을 닮고 싶은 여자이니까. 가을을 닮은 고독과 쓸쓸함이 좀 묻어나면 어때요? 커피 맛이 아주 달콤하네요. 햇살 한 줌이 가져다주는 이 쓸쓸함의 행복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고 싶지 않군요.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환한 햇살의 눈빛과 부딪히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시간의 행복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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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